여러분 안녕하세요. TV입니다.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가끔씩 이런 말 자주 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애물을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많이 해드리세요 라는 말을 꽤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쩌면요. 제 무의식 속에 저부터도 이런 잠자리의 관계는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만 된다라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게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그렇게 말을 하곤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애무라는 단어가요. 한자로 풀이를 한번 해봤더니 여러분들 애자는 사랑애자를 쓴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무자는 어루만질 무자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애무라는 말은요. 사랑으로 어루만져주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때 이 사랑으로 어루만져준다. 이건요. 너무나 성대에게 서로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그런 관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자들에게만 이런 애무라는 것을 해주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남자들도 얼마든지 그 사랑으로 어루만져주는 이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남성들에게 애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으로 어루만져줌을 어떻게 남성들에게 해주면 남성들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잠자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도 영광입니다. 첫 번째 여성이 남편에게 애무로 무와 지경에 빠뜨려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남편들이 아내의 몸만 보기만 해도 붉은 솟아올랐던 그런 찬란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년이 된 지금. 지금은 그 보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 종종 느끼시지 않나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조금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요. 여성이 잠자리에서 조금 더 부지런하고 바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시냇물에서 시냇물에 그 낙엽이 둥둥 떠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 낙엽이 내려가다가 어느 사이연가 그 바위나 돌멩이 같은 거에 탁 부딪혀서 멈춰 있어 보세요. 그럴 때 누군가가 아니면 뭔가가 그 낙엽을 톡 하고 조금만 건드려주기만 해도 그 낙엽이 멈춤을 멈추고 다시 둥둥 가던 길을 유유유히 떠내러 가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로고요. 뭔가 이렇게 툭 낙엽을 건드려주는 그 역할을 바로 잠자리에서 우리 아내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거는 유튜브 관례상 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단지 제가 그냥 거탈기식으로 살짝만 말씀드리자면요.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구석구석구석 이에 숨은 곳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많이 많이 손길이 다 주어야 합니다. 여성과 마찬가지로요. 남성들도요. 온몸 구석구석이 모두 그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은요. 여성들에 비해서 그 살아있는 감각을 살려내지 못한 거예요. 마치 개발되지 않은 신도시를 우리 여성들이 이제 중년쯤 됐으면 여성들 스스로가 여성들의 몸을 이용해서 그 남편들의 숨겨지고 감추어진 그 성감대를 다 살려내야 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여성들 많이 움직이십시오. 특히나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의 가슴은 빈약한 게 당연하지만요. 그 여성들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감각 중에 한 곳이 남성들의 가슴입니다.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남성들의 절반 이상이 그 유두를 자극했을 때 돌기가 형성된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요. 남성들의 유두 역시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요. 손꼬트로 부드럽게 자극을 하고요. 또 입맞춤을 하고 또 깨물어보고 꼬집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극을 주면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남성들의 그 유두의 감각도 서서히 감각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남편의 가슴뿐만이 아니고요. 허벅지, 엉덩이, 배꼽. 네. 이러한 곳들을 군데군데 마구마구 탐닉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성들의 감각이 살아낼 수 있는 곳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그 배꼽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허벅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슴. 이러한 곳들을 자존심이고 뭐고 마구 집어던져 버리고요. 온전히 집중해서 탐닉해 보십시오. 우리 아내들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단골 손님이 바로 남편입니다. 이에 무작정 마구마구 도전해서 많이 사랑해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체면 같은 거 여기서는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끔은 관계를 나눌 때 조폭처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함께 산 세월이 얼마인데 아직도 갓 결혼한 색시처럼 그저 그냥 가만히 누워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들 덜어 심통나고 열받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네. 우리 아내들의 온 몸을 하나하나 세포를 일깨워 주면서 애물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어 주었듯이 남편들도 덜어는 아내로부터 그런 손에 따스한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네. 덜어 가끔씩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쩌면 가끔씩 지루해진 중년의 잠자리에 또 다른 새로움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남편의 눈을 뭔가로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손과 발을 꼭꼭 묶은 것처럼 꼼짝 못하게 하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입을 이용해서 혹은 손을 그리고 입김을 이용하고요. 또 덜어는 손톱을 이용해서 남편의 여기저기를 샥샥 애물을 해주는 겁니다. 눈을 가렸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디를 어떻게 훅 하고 들어올지 몰라서 약간 불안불안하지만 그 불안감 속에 느껴지는 그 스릴을 남편들은 쾌감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조심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과하게 부드럽게 과격하게 도전해 보십시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차장에 여러분들 그 세차 해보셨지요? 세차장에 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동은 켜 있어요. 그런데 시동에 켜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세차장에 하나 있는 기계들이 알아서 구석구석 구석구석을 다 깨끗하게 청소해 주고 차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부인들이 남성들을 향해서 시동 켜 있는 차라고 생각하시고요. 구석구석을 탐닉하고 사랑해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좀 사사로운 건데 여성들이 그냥 잘 지나치는 겁니다. 무신경하게 속옷을 아무거나 입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자마 바람이나 다 색깔도 바란 속옷 혹은요. 어떤 분은 남편의 그 트렁크 팬티가 편하다고 해서 그걸 입고 주무시는 분들 계십니다. 남편분들이 그런 아내를 바라볼 때 그게 뭐 싫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요. 왠지 모르게 그냥 엄마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야말로 진짜 완전한 아줌마, 아무 느낌 없는 아줌마 같은 느낌을 느껴서 아무런 욕정이 속고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런 여성이 되지 않고요. 더러는 가끔씩은 본인의 속옷에도 돈을 투자해보는 센스 있는 여성이 되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남편들도요. 예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긴 합니다. 네, 남성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야한 동영상이나 혹은요. 텔레비전에서 키스씬이 나오거나 이런 것만 봐도 뭔가 이렇게 붉근하고 용서 숨치는 그런 느낌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그런데 아내가 싫은 것도 아니고 밉지도 않지만 아내에게선 아무런 느낌을 못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십니다. 더러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훅 지나가면 은근히 눈길을 돌려보기도 하죠.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예쁜 여자가 나오면 가까이 가서 한 번 더 쳐다볼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아내분들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거나 혹은 하지 말라고 꼴부견이라고 야단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분들이 야한 여자 혹은 예쁜 여자를 바라봤을 때도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때는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쁜 여자를 바라봤을 때 눈이 한 번 돌아가는 그때는 아직도 남편이 쓸만합니다. 라는 증표이기 때문에요. 그저 그러려니 하고 슬쩍 우리 여성분들이 눈 감아주면 어떻겠습니까? 네 다음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요. 남편의 자신감을 높여주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쩔 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럴 때 아이고 다 됐네 하고 투덜투덜 대지 마시고요. 우리 여성분들 이럴 때는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있기만 해도 그저 옆에 안기기만 해도 나는 그걸로도 충분해 라고 남편을 안심시키고요.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다음에는 어쩌면 더 편안해진 마음 때문일지라도 어느 순간 붉고 나고 솟아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여성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무엇보다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편을 남성들을 더 힘있게 만들고요. 용수 숨치게 만든다는 거 우리 여성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려보고요. 오기네 TV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